자 그럼 다시 갈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역할 먼저 가세요 제가 마지막에 남는 데 갈게 어 원하는 데 먼저 가요 내가 남는 데 갈게 이거 한 다음에 방 다시 팔게요 내가 원하는 쪽 갈게 남는 거 갈게 남는 거 여러분들 먼저 고르세요 이게 나을 것 같아 어 누구 어떤 분 이즈폰님 어 나 메딕이야? 메딕이 발이 잠깐만 치료 버스트가 뭐였지? 아 넓은 보이 치료하고 이동속도 늦추고 이치 알려주는 거? 나 얘밖에 없어? 잠깐만 아 얘가 카리아가 네이팟탄 저거고 이게 치료 저게 체력 회복시키구나 가속빌드 얘가 무난하지 어 하고 로켓맨 어 얘가 어 제트팩이 일단 좋고 상급재생 울트라 비전 상급재생하고 로켓앙 제트팩 쪽으로 갈게요 저는 아 근데 메딕도 나쁘진 않아? 나 등급 왜 이래? 막 이랬는데 막 노아님 막 엄청 개쩌는 저런 거 들고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걱정 마세요 저 메딕이야 할 수 있는 거 없어 여러분들 메딕은 별 못합니다 거의 무야 이거 등급 몇이지? 나 이거 20시간도 안 했는데 아마 좀 높은 편일걸요 이게? 높은 편이야 이거 또 골리안 보자 치료 버스트 넓은 반경 안에 동료들이 치료합니다 아 저게 그거고 치료탄 발사기 굳이 몬스터는 몬스터가 아니어도 시화에는 홀로 떨어진 헌터를 죽일 수 있는 생물이 많습니다 아 여기가 시화에구나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하실 건가요? 새벽까지 그냥 쭉 달릴 것 같아요 어 아마 새벽까지 쭉 달릴 것 같아 오늘은 졸리면 끄겠죠? 어 졸리면 끌 것 같아 진짜 말 그대로 졸리면 끌 것 같아요 오늘은 어 함정신물 혼자 다니다가 함정신물 잘못 밟으면 진짜 골로 가요 어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어 오케이 어 친추 일단 받을게요 어 하고 다음에 방 저거 깬 다음에 어 다시 방팔 때 또 참여 누르시고 아 저녁 뭐 저녁도 먹방이에요 어 아 어제 시작하셨구나 저도 근데 20시간 조금 했다가 그걸 1년 전에 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저건 아닐 거예요 응 어 뒤뚜하다가 어 걔 진짜 빡세 혼자 하면 저거야 어 저녁에는 이제 치맥 먹방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야 저쪽이죠 여기로 올라갔어 올라가자 오케이 이쪽 방향이죠 저거 뭐야 아 핑이구나 핑 어떻게 찍었더라 핑 F인가 나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에 자주 봬요 저기로 쭉 가네 저쪽 어 요쪽이다 요쪽 핑 뭘로 찍어야 됐죠 까먹었어 저 윈데 그리고 벽 아 잠깐만 벽 쪽으로 이러면은 로켓 저거 아낄 수가 있어요 메디더스 이 근처였는데 일단 잠옷들 보이는 거는 죽이는 게 좋아요 어 그래야지 먹을 게 없어지거든 조금이라도 여기도 뭐 어 잠깐만 야 누가 뭐 걸렸어 잠깐만 저런 거도 확인해줘야지 아니 이런 거 확인해줘야지 아니 혼자 잡혀있으면 어떡해 으헤헤헤헤 이 근처 같은데 같이 다녀요 같이 이즈펑은 벌써 하얀 막대기 생겼어 어디 갔어 요 위로 올라갔을거란 말이지 얘는 아니고 함정신문 조심해요 뭐야 함정신문 조심해요 요쪽이 아니야 저쪽이야 저쪽 이쪽이야 아 이쪽 구석으로 왔구나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포위를 합시다 이 근처에서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보여요 어디 함정식물 바닥 잘 보고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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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핑 어떻게 찍지 요쪽 지나갔죠 요기 있어 요기 있어 야 땅 흔들리는 거 보고 요기 근처야 어디로 갔지 아 저쪽이구나 에이 나도 헷갈린다 이러니까 네 이볼브 하고 있어요 GICI님 안녕하세요 야 벌써 100미터 밖으로 갔다고 일단 최대한 두 명 최소한 두 명끼리는 뭉쳐요 야 저 근처야 근처야 요 근처에요 지금 일로 와요 일로와요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거기 딱 잠깐만 일해줄게 일해줄게 하고 조금만 뭉쳐봐요 조금만 뭉쳐봐요 일단 이러면 살아나긴 하거든요 어디갔어 저쪽 있죠 저쪽 있나 어디갔어 저기 누가 좀 저쪽 살려주세요 아기 저도 캐릭터가 없어요 어디갔어 저쪽이죠 저도 캐릭터가 별로 없어 저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인가 이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오케이 왜 쓰러지면 권총만 쓰는 걸까 견창이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 요거 조심해요 함정신분 같은 거 보이면 죽여요 그냥 저쪽 100미터 밖에 오케 그렇게 포위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저였지 요걸로 꺾었어 요쪽이야 요쪽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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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 오늘은 왜 3분 1배무기 아닐까요 오늘은 생일방송 시참특집이기 때문이죠 잠깐 이집포님 혼자 가면 안 돼요 지금 아니 이집포님 지금 혼자 가면 죽는다 혼자 가면 어떡해 뒷게임인데 난 잠깐만 질 받을만한 곳으로 오고 지금 전홀이죠? 어디갔어? 계속 전홀이죠?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렇지 힐 채우고 어디갔어? 저 위쪽이 있나? 어디갔어요? 아 저 위쪽이구나 그거 굳이 따라가지 말고 멀리서 쏴요 멀리서 어 자 이거 웨피 깨졌죠? 이때 이제 좀 딜 좀 넣어봐요 어 이제 딜 좀 넣어봐요 일단 힐하고 내가 힐 던져줄게 아이고 아 잠깐만 이거 이러면은 나는 튀어야 되는데 어 튀세요 일단 튀세요 오케이 들어갔어 들어갔어 뭐야 내 쪽이야? 일단 살려봐요 응? 네 저 메딕이에요 지금 오케이 소생 됐죠?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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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피 그렇게 많이 못 갔을텐데 3단계 지나기 전에 좀 많이 잡아야 돼 이제 어디서? 이 근처인데 어디서? 이 근처인데? 요 아니다 야 잠깐만 뭐야 따라가줘야돼 망했어 이거 망했어 이거 아 이분인데 지금 나 이거 튀어야 되는데 아이고 와 거기서 잡혔어 어 야 거기서 잡혀가지고 한방국 가네 내가 죽었어 어쩔 수 없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